월요일에 레비 회장이 화상으로 보드진 회의를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드진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콘테 체제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토트넘이 4위를 못한다 그러면 콘테 감독이 분명 인터뷰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지 이제 해서 자 이제 콘테 감독 경제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목빌 기자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자인데 레비 회장이 A매치 기간 중에 콘테 감독을 경질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 역시 공신력이 있는 기자입니다 이번 주 콘테와 결별이 유력하다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레비 회장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질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의 중이다 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토트넘 내부에서 콘테 감독의 경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에 만났었잖아요 콘테랑 보드진이 그때는 즉각적인 경질은 안 했는데 레비가 어쨌든 보드진 내부에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멜로 기자랑 멜로 기자가 특히 가능성이 높다 거의 확실해졌다 이래서 약간 다른 기자들의 저격을 받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너무 확실한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너무 이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 디마르지오나 이제 로마노나 이런 기자들은 아직까지 당연히 이탈리아 쪽 기자니까 콘테 감독의 소식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받은 것 없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정은 아니네 확정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는 없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포볼 인사이더 정도에서 약간 찌라시 느낌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도 이름 있는 신뢰도가 있는 매체에서도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 사우스 햄튼과의 경기 때 결국 3대3으로 비겼고 콘테 감독이 우리 선수들 이기적이고 토트넘은 우승에 대한 야망이 없고 플랜도 없는 팀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퍼부어버렸지 그런 상태에서 월요일에 레비 회장이 화상으로 보드진 회의를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드진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아 콘테 체제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도들이 보도들은 근데 그것도 뭐 공식 발표가 아니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 어쨌든 콘테 감독에 대한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서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매체들 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오고 있고 또 그거 맞물려가지고 이제 AMH 데이잖아 그래서 콘테 감독이 자기도 이제 쳐야 되니까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태블릿 해놓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콘테 감독이 이대로 그냥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뭐 이런 식의 짤이 또 엄청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돌아올 거다 굉장히 많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만약에 이게 굳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경질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어디는 뭐 48시간 이내 이번 주 내로 결정할 거다 어쨌든 결정은 내리겠지 그렇죠 자르거는 뭐 자르거는 이렇게 내려가죠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 나는 콘테 감독이 그린대로 그림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지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자신이 걸리는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이 문제다 그러니까 난 문제가 없다 난 책임이 없다지 이건 이기적인 토트넘 선수들과 야망 없는 토트넘의 구단진 보드진 남탓하는 거지 이런 데에 대한 문제지 나는 책임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선수들 이기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토트넘은 야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니 우승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문제야 근데 날 잘라 난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거야 이런 모양새를 그리고 싶은 거지 내가 이렇게 개념도 없고 맥락도 없는 팀이 나 자른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림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경질이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위약금 챙기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 시즌 내내 본인 잘못 없다 토트넘 원래 이런 팀이고 4위 하면 네가 우승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본인 책임이 없다 이 인터뷰가 엄청난 또 좀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레비가 또 화나기도 했고 아마 만약에 경질 되고 토트넘이 4위를 못한다 그러면 콘테 감독이 분명 인터뷰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지 이제 해서 거봐 거봐 이게 안 된다니까 이미 그래도 시즌 중반에 한 번 했어요 내가 떠난 팀들은 다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렵더라 이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아마 또 비슷한 거 하겠죠 토트넘도 봤지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 그랬잖아 이거는 콘테 감독이 그림 그린 것 같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자기는 책임 없는 게 되는 거거든 남으면 나는 뭐 내 지금 임기대로 다 채우고 나오는 거고 잘려도 이거 봐 선수들이 이따위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고 팀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화기들이 나 자른 거야 어떤 결정이 나와도 콘테는 문제가 없는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 그렇죠 사실 생각해 봐 그 정도의 커리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정도의 발언을 던지면 어떤 파장이 있을 줄 알면서도 던진 거거든 작심하고 던진 거잖아 어떻게 선수들을 미디어들 앞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나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광역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잖아 사실 그거 쉬운 게 아닌데 계산되는 발언이라고 봐야지 본인만 모르는 거 같아 전세계는 다 할 텐데 뭘요? 콘테 때문이라는 걸 아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본인도 아는데 고도의 계산된 발언을 던졌다고 난 보는 거지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8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여전히 많은 감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로마노 기자 보면 엔리케는 가능하면 빨리 감독직에 복귀를 원한다 이런 또 보도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 감독이 좀 물망에 오르죠 일단 뭐 글라스너 감독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프랑크프루트에 그리고 엘리케도 나오고 있고 뭐 데제르비 감독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글라스너 감독이나 데제르비 같은 감독들은 시즌 중반이라서 뭐 데려와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데려오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돈을 많이 주고 이정료를 주고 데려오는 그런 개념으로 데려올 수 있긴 하겠지만 데려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력한 게 결국에 메이슨 코치 임시감독 임시감독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임시감독 체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려오려면 현직 말고 백수 그렇죠 노는 감독 데려와야죠 포체티노 포체티노 엔리케 노는 감독 데려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즌 말미잖아 여기에 멀쩡하던 직장을 때려치고 부도 날지도 모르는 데를 왜 와 아 그럼요 포체티노나 엔리케 감독도 지금 사위가 간담간담 그럼 왜 리스크를 왜 안 오기가 사실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을 경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감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라이언 메이슨 대행체제로 가겠지 그렇죠 가다가 이제 그런 몇 가지 많이 노는 감독들 중에 조건을 잘 달아서 야 너 이번에 우리가 사위 못해도 책임 안 물을게 몇 년 보장할게 연봉 이 정도 줄게 이렇게 딱 기간을 놓고 협상을 잘해서 데려오겠죠 만약에 이제 진짜 자르고 한다면 그런 식의 이렇게 디졸브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머지않아서 콘테 감독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이았습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ia